곱창 오늘은 곱창이랑 막창을 준비했어요 곱창 소금탕 찍어서 먹을게요 곱창 맛있어 곱창 곱창 오마이갓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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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서 팽이버섯 이번에는 내장이랑 엽장이랑 같이 고파졌어 마늘 마늘 고소해요 고소한 소스 고소한 맛 오징어 대장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바삭바삭 파프리스 파프리스 잘하는데 파프리스 이렇게 세대로 넣는거 파프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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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초콜릿 마지막은 소스 문어보며 구운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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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마늘 찹쌀떡 곱창이랑 대장 진짜 잘먹었습니다